엄마. 아니, 좀 천천히 봐. 저희 누가 쫓아와요? 자, 이제 준비됐습니다. 무슨 준비예요? 마검님의 마음을 받아줄 준비요. 내 마음이 뭐가 어떤데요? 마검사님 마음이야. 본인이 더 잘 알겠죠. 그걸 꼭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까? 모르겠는데요? 아이고. 자. 이거. 나한테 왜 이런 턱을 보내는 거죠? 그것도 꼭 자는 시간에. 이게 진짜 꼭 잘 자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내는 거예요. 보고 싶다는 말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. 아니요. 그런 의미는 없었어요. 진짜 잘 자는지 궁금해서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하고만은 부서 중에 하필 여하부로 또 들어온 이유는? 여하부는 내가 있었던 데니까 일단 적응하는 차원에서. 그리고 나 다음 인사 때 특수부 지원할 겁니다. 특수부. 핑계거리도 다양하십니다. 이거는 진짜 빼박이다. 음. 남자한테 시계 선물한다는 거. 어떤 의미인 줄 알죠? 그냥 얘는 오다 주웠다니까요. 뭐, 어? 이사떡.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, 내가.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아. 응다. 어머. 어머. 저기. 이게 끝이에요? 저기, 임아. 이러고 끝? 아니, 이게 끝이야 진짜? 아니,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지. 야. 너 먹히냐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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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